까봉이가 좋아하는 자시랑 쪼쪼기를 까봉이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봉아 일로와봐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 까봉아 꿀꿀이가 선물 가져왔대 열어볼까? 꿀꿀이 아니야 하잖아 꿀꿀이 물면 안돼 꿀꿀이 치워? 알겠어 내가 치울게 한번 열어봐봐 꺼냈다 꺼냈다 젖 꺼냈어? 까봉아 이거 가져 까봉아 왜 내 팽켓을 읽어 까봉이 저거 마음에 안들었어? 꿀꿀이 별로였어? 마음에 안들었어? 이제 선물 주지마 선물은 줘 근데 꿀꿀이는 싫어? 확 끌지phin 어받윈